안녕하세요 강서구민 여러분들 표는 잘 하셨나요? 제가 여지껏 강서구민으로서 살아오면서 이토록 강서구가 국민적인 관심을 받아본 적은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기왕 관심 가져주시는 거 저희 유튜브도 관심 좀 가져주시지 아무튼 여러분들도 익히 하시는 것처럼 지난 11일 치러진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저희 강서구청에 새로운 구청장님이 취임하셨습니다 네 드디어 다시 시작입니다 수많은 행사들과 인사말 촬영 등등 바로 내일 모레는 선전축수도 있네요 워낙 저희 구청 상황이 바쁘고 긴박하게 돌아가는지라 저처럼 강서구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쏟아주는 관심을 미처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할까 아무튼 새롭게 시작하는 강서구 구청활동에 대해 앞으로도 꾸준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다음에 다시 만나요 안녕